김장 배달부 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마음이신지. 네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배달을 마무리, 완성된 것을 마무리 이렇게 배달하고 계시는 우리 안수입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너무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뜻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수고하시는 분들을 마음으로 어떤 마음일까요? 그 분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해주세요.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이게 힘은 들지만 그 힘의 땀이 이게 힘든 땀이 아니라 행복의 땀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말씀도 너무 실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형과 안수집사입니다. 우리 전형과 안수집사님 가족들도 같이 오셨나요? 네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. 함께 봉사하십니다.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